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난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11일 끝으로 공식 선거운동이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11일 차기 뉴욕 한인회를 이끌 대표를 선출할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14일간의 유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두 명의 후보들은 이제 뉴욕 뉴저지 커네디컷 일원의 한인 유권자들의 심판만을 기다리며 막판까지 강행군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호 1번 김광석 후보는 8일 맨하탄 뉴욕 한인회관에서 후보 토론회를 마친 후 반드시 한층 업그레이드된 한인회 건설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호 2번 강진영 후보 역시 뉴욕 한인사회의 도약은 1세와 2세들 간의 화합과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 실현 가능한 것이고 저에게 기회를 준다면 깊이 잃고 이루겠다며 동포들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11일 뉴욕시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뉴저지 등 11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됩니다. 12일 자정까지 차기 뉴욕 한인회를 이끌 새로운 대표자의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의 대기질이 위험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뉴욕시 공립교가 9일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학생들의 연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9일 뉴욕시 공립고교에서는 원격 학습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여러 대학들도 원격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시보건국은 주민들에게 되도록 실내에 머물고 야외 활동을 피하라고 경고했으며 바람이 캐나다 산불 연기를 남쪽으로 계속해서 밀어낼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대기질 경보를 확대했습니다. 뉴욕의 대기질 지수는 8일 오전에도 500점 만점에 183점을 기록하며 건강에 좋지 않음 등급을 받았고 이는 세계 최악 수준입니다. 산불로 인한 연기는 항공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7일 오후 라가디아 공항에 도착 항공편은 평균 2시간 지연됐으며 뉴욕 공항에서는 평균 90분의 도착 지연이 있었습니다. 한편 기상청 기상학자인 브라이언 램지는 화재가 격렬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몇 주 동안 연기가 계속될 것이라며 우려스러운 예측을 제시한 반면 폭스 예보센터의 기상학자 브라이언 마스트로는 금요일부터는 연기가 사라지기 시작해서 일요일쯤이면 정상적인 대기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퀸즈에서도 뉴욕 총영사관의 현장 민원실이 정기적으로 운영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7월부터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퀸즈 플러싱 소재 퀸즈 한인회 사무실에서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3월부터 뉴저지 펠리사이드 팍에서 월 3회에 걸쳐 현장 민원실을 설치한 데 이어 4개월 만에 퀸즈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신청 업무는 여권 발급 신청,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 발급, 국적 관련 업무, 제외국민 등록 및 발급, 사증 발급 신청, 기타 업무 등입니다. 뉴욕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올해도 이스트리버 선상에서 펼쳐집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올해로 47회를 맞은 메이시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는 7월 4일 오후 9시 25분부터 이스트리버 선상 바지선 5대에서 쏘아올리는 6만여 개의 불꽃이 조화를 이루면서 장관을 이룰 예정입니다. 각 보로별로 불꽃놀이 관람 장소 및 축하공연 출연지는 웹사이트 www.maces.com을 통해 추후 공개됩니다. 지난 1976년부터 시작된 메이시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는 매년 미국의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축하공연까지 함께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욕기 도쿄방송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